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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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쉼표 여러분 쉼표 쉼표 뿌十嬘 generally 쉱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크에 붙은 귀 보고 많이 놀라셨죠? 그래서 제가 요런 귀를 가지고 싶었는데 한번 봐봤어요. 굉장히 생긴게 조금 웃기죠? 뭔가 생쥐 귀 이렇게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죠? 이걸로 대보고 싶은 소리들이 좀 있어서 사게 됐어요. 일단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속삭이는 것처럼 이런 속삭이는 소리도 하고 싶었고요. 그리고 이런게 이쪽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.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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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리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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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리킹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.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뭔가 사실 오늘 영상 주제는 이어리킹을 하고 싶은데요. 이어리킹을 계속하면 뭔가 높다하게 걸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러가지 소리를 한번 같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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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잘 들어주세요. 한번 귀를 이렇게 만져볼게요. 굉장히 말랑말랑입니다. 굉장히 말랑말랑입니다. 말랑말랑, 쫀득쫀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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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귓바퀴가 있구요, 귓바퀴가 있구요, 귓바퀴가 있구요. 귀가 가려우시죠?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긁어드릴게요. 귀가 가려우시죠? 네, 이쪽도 이렇게 귓바퀴가 있구요. 귀 뒤에도 이렇게 넣을게요. 자,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맞춰드리려고, 귀 안쪽이 가려우시면 이쪽도 이렇게 넣어드릴게요. 시원하시죠? 시원하시죠? 귀 안쪽을 막아서 이렇게 완성해드릴게요. 간질간질,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 보내셨을까요? 어떤 하루 보내셨을까요? 저는 오늘 굉장히 굉장히 힘든 하루 때 보냈지만, 굉장히 또 뿌듯한 나이로 있기도 했습니다. 좋은데요. 내 귀에 조금 감이 너무 좋아요. 말랑, 말랑, 쫀득쫀득. 말랑, 말랑, 쫀득쫀득. 너무 많이, 너무 많이, 너무 많이, 너무 많이 웃기면서도 귀엽게 생겼다 입소리도 쫀득쫀득하게 들리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? 간질간질 간질간질 질감 질감 귀를 한 번 닦고 귀를 닦고 열린 귀를 한 번 해볼게요 제발 놓다귀지 말아라 한 번 볼게요 화이트 오늘은 숨차요 I thought I would take a nice word I'd typically like my seatbelt so it's fine I just took a long time and it's clean so I'm going to use my seatbelt because I feel like my seatbelt is really clean and I have to use my seatbelt so I can use my seatbelt so I can use my seatbelt 너무 맛있어 귀가 자꾸 빠지려고 해요. 오이고, 오이. 지금 여기 옷라고 temple 눈을 봐줘서 그냥 허락기로 해bek¿? 나는bes정본이 누구든지 음... 드레싱이 어떠세요? 해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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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럽다고 악플이 달릴까봐 조금 무서워요. 헉. ase rolling 흠 states hertz Ether 오 오븐 또 빨리빨리 면이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오늘 소리가 좋으셨다면 좋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피드백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 그럼 여러분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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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떠받나요, 여러분들? 네, 잘 자요x3